골라볼까요? 보시면 이렇게 되게 이상하게 생긴 사과도 있고 초록색이 더 맛있는 거 아냐? 빨간 게 더 단가? 오 사과인데 아 우리가 고르는 거구나 어 안 예쁘네 냄새 많이 나는 거 사과 냄새 많이 나는 건데 4 5 하나 돈 주세요 땡큐 바이바이 계산 똑바로 했나? 어 맞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먹는 사과들보다 덜 딱딱한 거 같아요 아